삶의 천국 그 꿀맛을 한 입에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된 일상 속에서 천국이 너의 삶 동안 내내 변치 않는 가이드가 되어줄게 나도 그럴 때가 바로 있었지 제품이었던 나날들의 어려움과 불편함 뭐든 책임지기 힘들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과 스트레스가 나를 휘말렸지 그럴 때마다 부족한 게 뭔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곤 했지만 이젠 천국이란 제품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거야 환상적인 천국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나거니 너의 인생을 뒤엎어주라나 뿐인 제품 너무나 간편하고 쉽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계속 미소를 짓게 되지 않을까 이 천국이 네 삶을 어떻게 바꿔줄지 상상해보라고 불편함은 이젠 안녕 이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이 천국을 손에 넣어봐 이 놀라운 천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냐고 뭐 이게 먼저인가 이 매혹적인 천국은 수많은 수납공간과 슬림한 디자인으로 불편함을 형태없이 사라지게 해버려 모든 삶의 조각들이 깔끔하고 정리있게 수납될 거야 또한 내구성이 강화된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 삶의 소중함이 훼손되버릴 일 없다고 이 천국이란 상품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은 다른 여행용 가방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점은 있어 오직 우리만의 엄선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성이지 이 미친 천국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거야 단순히 우리의 삶인 이 땅에서의 삶을 자랑스러운 영원한 여행을 즐기게 해주는 최고의 길잡이가 바로 이 천국이라는 제품이지 더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누구나가 마음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이면 이 천국이란 제품은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야 왜 공짜로 주어지냐고 이 천국이란 제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무한히 높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진 소유로 살 수 없기 때문이지 하지만 잠깐만 이 제품명은 제한된 수량으로 제작된 제품이니까 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래 이 영상은 제한된 수량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